휴대전화에 알림이 왔습니다. 여보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는 남성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문자폭탄은 남성의 아내와 딸에게까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가족을 공포에 떨게 한 스토킹범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제보 사연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네요. 맞습니다. 제보자가 40대 여성인데 15년 전에 지금의 남편하고 재혼을 했다고 해요. 여성은 30초반이었고요. 남편은 2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혼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동생이 싫다는 딸을 위해서 자식을 안 낳고 낳지 않고 15년간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 약간 수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죠. 보니까 문제는 사진 앨범에 어떤 여성하고 남편이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성이 곧장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당황한 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요. 서로 간에 말다툼이 커가고 있는데 이때 고등학생 딸이 방에서 나옵니다. 왜 나와요? 그만해! 사실 내 엄마랑 찍은 사진이야. 이렇게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두 살 딸이 있는 돌신과 사연자 제보자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두 살짜리 딸이 우리 아빠가 또 애 낳는 거 싫어 이걸 해가지고 자기 아이도 안 낳고 계속 이 두 살짜리 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키웠어. 그런데 남편이 전차하고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딱 있다?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살던 딸의 친모 그러니까 전차가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고등학생 딸은 울면서 내가 친모를 만난다고 해서 아빠가 따라간 거고 그 사진도 내가 찍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따르면 6개월 전에 지인을 통해서 전차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전차는 딸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외국인과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남성과 재혼을 한 뒤에 한국을 떠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과 딸을 찾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던 건데요. 남편은 딸과 함께 딱 3번 만났다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여성은 정말 가슴이 내려앉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부모에게 전해 듣기로는 전처가 남편의 첫사랑이자 남편이 죽고 못 살 정도로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다고 들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아내는 지금의 가정평화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외국 남자랑 눈이 맞아서 15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던 전처가 내 지금 남편의 전처가 그 외국인 남자랑 이혼하고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되면 전처의 등장.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막 사진까지 찍으면 당연히 불안함. 이게 결국 현실이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 여성은 딸과 친모가 연락을 주고받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남편과 전처가 만나는 건 정말 싫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남편에게 절대 만나지 말라고 말을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다고 하네요. 또 여성은 딸에게 물어서 전처의 연락처까지 몰래 저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충격인 거는 전처의 카톡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처의 프로필 사진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전처의 카톡 프로필 음악이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였던 거였는데요. 이 노래 다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가사도 보면 언젠가 내게 다시 돌아올 운명이었다. 널 잊는다는 게 나에게 제일 힘든 일이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데요. 또 있어요. 전처의 카톡 상태 메시지에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17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7년 전으로서.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어떤 노래입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그렇군요. 김동률입니다. 정말 팀장님 이거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구나 전화를 이 여성에게 전처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뭔데 부모 자식이 철교를 끊느냐 상의를 하면서 딸이 당신 때문에 안 만나둔다고 하는지 아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후 전처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혼하고 받은 돈이 수십억 재산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딸이 방학이 되면 내가 사는 외교를 보내라. 당신은 돈도 없으니까 유학도 못 보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악감정은 쟤하고 딸이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딸한테 물어봤다는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딸은 엄마가 속상한 거 싫어요. 하면서 전처한테 안 간다는 얘기죠. 새엄마가 속상한 거 싫다. 그렇지. 새엄마가 속상한 거 싫으니까 자기 친엄마한테 안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고요. 또 남편도 전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 절대로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내는 이런 데서 위안을 받았던 것이죠. 일단 딸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내 편이 됐어요. 그거는 되게 그나마 다행인데 그랬다 보니까 이 전처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네. 여성에 따르면 얼마 뒤에 시골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 방문에 여성은 놀랐는데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하고 방에 들어가서 두 분이 대화를 했던 거죠. 몰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야, 그 여자한테... 죄송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엄마, 그 5천만 원 당장 돌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야, 그거 애켜준 값인데 좀 받으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남편... 이 얘기를 들은 여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전처가 시가에서 찾아가서 돈을 주며 환심을 산 거였던 거죠. 아, 정말 이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5천만 원, 어떻게 보면 이게 뇌물을 매긴 거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이 여성은 전처에게 제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좋니? 내 남편이랑 내 딸 키워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소름이 끼쳐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고요. 전처는 이날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그립다. 앞으로는 잘해주겠다면서 문자 폭탄을 보냈다고 하고요. 딸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연락처를 차단해도 전처는 다른 번호로 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신고를 해봤지만 전처가 외국인과 재혼을 하면서 다른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외국과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행방도 확실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국적을 갈아탔군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외국에 사는 전처가 우리 가족들을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게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한국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국내에서 있었던 이런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할에 포함이 되고요. 저는 일단은 주소지나 이런 것들, 거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토킹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 계속 반복해서 만나러 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스토킹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이가 곧 어른이 됩니다. 어른 되면 아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남편 입장은 지금 성인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이제는 그냥 성인끼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은, 제보자분은 외국인이라서, 외국 국적자라서 접근금지 명령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려운 게... 가능하죠. 가능한데 못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국적이면 몇 년생 주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금지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가능한데 외국인이니까 캘리포니아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는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지만 특정만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 대표님, 진짜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법적인 거는 박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사연자분이 거의 천사예요, 천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재혼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자잖아요. 그런데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제 입장이라면 사실 너무 배신감이 들 것 같고요. 이게 사연이라서 그렇지 실제 상황이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남편한테도 너무 의리가,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의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또 전처한테 돈을 받았잖아요. 이거 자체에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은비 팀장님, 이게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제보자한테 연락을 받아서 전해드린 얘기인데 진짜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마음이 놓인 게 남편분과 아이가 그래도 새 엄마 편을 들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오게 되면 거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딸과 남편이 내 편이다라고 한다면 그 여자분이 어떤 순서를 쓰더라도 딸과 남편이 막아주기 때문에 이 아내분 너무나 신수지 마시고 딸과 남편을 믿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 여러분은요. 네, 레이크 루이즈님 애초에 남편이 행동을 제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핑크블리님 딸도 새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